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미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미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제목이 보금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지만 보금으로 현장을 뒤집는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대지가 말씀의 개인화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 팀이 대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3주간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한 것이죠 이때 바울이 두 가지 메시지를 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또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화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의 시간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각 변동이었죠 바울 팀이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단은 발악을 하며 꺾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깡패를 동원해서 막 야손을 몰아붙이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 팀을 모함한 것이죠 바로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팀이 마음껏 또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로마의 도로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을 잘해서 단순히 메시지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단순하게 현장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가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과 직장과 2, 3, 7 현장을 보금으로 뒤집는 영적 지각변동의 주역으로 역대급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내나라 왕이 연합한 가난 북부 연합군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찌르고 조카로스를 구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살렘왕 멸기세댁을 만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를 바친 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아브람이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승리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후에 여우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이마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람이 조카로스를 구출하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모를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네가 복이 되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식이 없었던 것이오 아브람이 75세의 고향인 갈대우를 떠나는 이런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는데 지금 본문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지금 무려 10년이 지났는데 자식 한 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막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한 명도 자식도 없는데 한 명도 안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브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0년은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 지친 거죠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제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하든 이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정작 아니 자식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 잡았는데 원단 강단 말씀 잡았는데 그렇죠 내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 주신다고 내가 다 잡았는데 내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5년, 10년이 지나 보십시오 사람은 서서히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람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거 있는 거 맞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이게 지금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게 맞냐 이런 믿음의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민이 더 심각해진 이유는 단순히 10년이 지나서 오래 기다려서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아내 살의 경수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점점 더 뭡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죠 환경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아브람이 누구하고 이걸 상의를 하겠습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람은 현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자식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 하인도 많고 거느리는 식솔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양자로 해도 그게 뭐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색 사람 엘리에스텔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키운 하인 중에 종 중에 이렇게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람이 이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이마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람이 흔들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마음 깊숙한 곳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말씀을 주심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맞는데 내가 원약 굳게 붙잡았는데 지금 내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막막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현실에 타협하는 생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내 현실과 불가능한 내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강단을 통해서 그 다음 붙잡을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훈련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단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기도에도 말씀하셨죠 이제는 온라인 다 끝났다 지금 우리 예원교회에서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보니까 온라인 드리는 분이 한 천명 된다고 그래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 나오시라고 단임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예배 놓친 말씀 강단 말씀 그 다음에 훈련 놓친 말씀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답을 다 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서 계속 혼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답 주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본문 4호절에 보면 여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0년간 무응답이 지속되니까 아브라함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맞는 길인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한테는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한테는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인가? 말씀보다는 현실이 더 커 보이고 불가능한 현실이 보이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무별보다 많을 것이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다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것은 옳은 것이다 네가 지금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사에서에도 두려움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2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구원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 실수하고 주무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언약을 우리가 오늘 굳게 붙잡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네가 네 환경이 어떤 불가능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떤 대적의 조롱과 공격도 내가 너를 방어해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환경이 많죠 응답이 언제나 올려나 지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언제나 올려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응답이야 내가 내가 너의 상급이다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의 큰 응답이고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막하십니까 초조합니까 불안합니까 두려우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응답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도 바랍니다 환경도 바라볼 필요 없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 도저히 우리 나는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안 돼요 내 산업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요 내 자녀는 도저히 안 돼요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거기다 또 뭘 붙이셨죠? 큰 상급이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응을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는 절대 망대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 1장 5,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환경은 분명히 안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나에게 너무나 맞게 들리고 내 안에 그런 또 타협하는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옳게 들려요 달콤하죠 그렇지만 이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불신앙하지 말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가문보고마 지역보고마 237보고마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영적 지각변동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린 뭘 가져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서 1장 5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10년 지났는데 아들 이삭을 주셨듯이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복음으로 뒤집는 영적 지각변동의 역대급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